3년이 지났는데 4년? 4년? 오케이 아 이거 불쌍해라 중3 중이었다 중3 한참 여름쯤? 7월 8월쯤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다니 사용한거지 아니지 버틴거지 아 버틴거요 내 친구들 게이밍 노트북 사이에 몇 명 있거든 1, 2년 안에 다 터졌다 그 게이밍 노트북은 개발 자체가 개발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수명이 너무 잘다 그니까 보통 1, 2년 안에 하드 터지는건 기본이고 뭐 이상한거 다 터지는 애들 많은데 나같은 경우는 진짜 잘 버틴거 그니까 니 진짜 대단한거 어떻게 게이밍 노트북은 컷만이 안 뜨고 있으니까 물론 성능저하가 명백하게 보이거든 아 그래 오응 왜 황금박 라샷 아 이거 보정 80%인데 미치垫 안 껴자까 아 지금라 Pharmac 맨날 헷갈리는데 그 기억 아 뭐야 금저비랑 떼네 예 미샤워린템 아 아 예 아 그래 이게 풀링패드라는게 있어 응? 뭐라고? 풀링패드라는게 있어 풀링패드 풀링패드가 노트북? 어 노트북용으로 바닥에 깔아놓고 안에서 풀링시켜주는 패드만 하는건데 그거 없이 지금 버텼으니까 차라리 있는게 용한건데 대단하다 투브하면서 떼돈을 쳐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버틴거잖아 그렇지 오 오 오 빨간색 보건 필맵 스탯 올라가는거 아니 아 근데 이게 좀 많이 낫긴한데 물량앞에 장소가 없다 오 잠깐만 여기가 가서 때리고 와야지 안녕 와 데미지 올라간거 봐라 나 이걸로 데미지 0.5 이상을 쌓은적이 없던데 게임하면서 오늘 드디어 딱 했구만 럭시 부터 필요없다 그냥 붙어맞고 다니자 이거 근접 때리는거랑 홀리사 왜 되냐 대체 전혀 안될거같은 어 안될거같은데 됐는데 저 눈물판정이야 이거 재병맞으면 이제 깬다 뜨겠냐마는 카드 데미지 진짜 근데 진짜 개조마하게 올라가네 진짜 진짜 초울덕하게 올라가네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간다는건 하체가 그니까 어 펌퍼카 누가 너 근접전을 잘하나 볼까 나이 승리 럭 나이스 펌터마 공룡 나이스 황금만 안가도되까 그냥 이대로 깰거같은데 어 어 내 홀리사씨 없네 나 이거 황금만 했어 진짜 몇년만에 보는건지 모르겠다 사실 사실 리펜더스 나오고 봤음 하하 대가 국민의 미스로이네 죄송합니다 솔직히 시발 돈을 얼마를 놓친거야 지금 하루 일하면 얼마만이 안내버렸어 들어봐 한 10만원 받나? 5만원 받나? 10만원 받나? 10만원 받나? 8,72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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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만,72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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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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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히는 너네 부모님이지만 어쩔다고 니네 부모님 시발 년 이럴 수 없다니까 어? 핸드? 어디갔어? 미시놈이야 네 그 혹시 패드립 패드립당에 한정규 되십니까? 아니 왜 악마야 아니 저 아버덤 먹으면 이렇게 그냥 죽어야 돼 저거 먹으면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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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나가라 넉 Vegas 흐흐흠 아이고 might now be ruined 너흠 나가라 덩어리 뭣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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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웃기 parlar eraser 불 배틀필드 1 다운받아 깍 롤 킨다니까 됐 좋아 근데 내가 지도가 있었나? 아 블루밤이구나 어 크날락이다 어떻게 삼자 저거? 뭐니 이거? 헐 형규 사이즈 크날락 먹었거든 헬스 다음 곱하기 2 맞냐 이거? 카우스 카드 근데 카우스 카드보다는 차라리 엠퍼라는게 나을 것 같다 지금 어차피 데미지마 어차피 데미지마 어차피 데미지마 아 모르겠다 나 이거 모른네 나이버트 베이븐인데 삼사박 아 유얼리티 왜 이제 나와?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 원질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들고 왔던 말파 내용은 암퍼 아 아 체력감부 너무 크다 빨락하나 쏜다 아이템 위대할 사람 없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넌 뭐 받았다 와봅 와봅 어둠이 절조 오! 크리티컬이다 최고야 있어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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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킬은 킬 대로 뺏기고 킬 뺏기는 게 어째 폴업이랑 똑같은 느낌인데 이 원스 겟해 이 원스 겟해 이 원스 겟이 왜 이렇게 싸우는 아씨가씨가 툴라 맞춰놓아서 안 준 게 더 신기하다 다 빠진거라고 아잇 툴라 나 그야만 할거야 이거 아니야? 오케이 오케이 고맙다 고맙다 치아가 핫도그이야 예스 예스 아잇 젠스